음악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미국과 한국 정상이 합의한 워싱턴 선언은 확장 억제에 대한 신뢰를 높일 좋은 사례지만 계속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산하 핵 이슈 프로젝트가 이달 초 발표한 대안적 핵 미래, 미국의 확장 억제 역량과 신뢰성 과제 보고서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핵 역량에 집중한 미래 시나리오 분석을 중심으로 한 이 보고서는 어떤 경우에도 미국의 최고 자산은 동맹국이 될 것이고 동맹 네트워크가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미국 정부는 미국 핵 산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핵 위험 관리 역량을 강화하면서 동맹과 소통과 협의를 개선하고 전략적 파트너로서 미국의 전반적인 신뢰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향후 10년간 적극의 핵 역량과 동맹의 결속력을 상정해 미래 시나리오별로 예측한 결과 거의 모든 상황에서 미국이 확장 억제에 대한 신뢰성 문제를 겪게 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북한의 모든 핵 공격은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워싱턴 선언을 통해 경고했지만 보고서는 미국의 확장 억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예측 불능 요인 중 하나로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사용을 꼽았습니다. 보고서의 공동 저자인 켈시 하티건, CSIS 핵 이슈 프로젝트 부국장은 워싱턴 선언에 대해 미국의 확장 억제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좋은 예지만 앞으로 계속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티건 부국장은 또 북한의 핵무기 사용에 대응한 핵 보복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국과 한국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하티건 부국장은 또 북한의 핵무기 사용에 대한 신뢰도 불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미국의 확장 억제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핵 위협 증가, 미국 국내 정치적 요인, 기술 환경의 변화, 그리고 동맹국의 국내 정치적 고려사항 등을 꼽았습니다. VOA 뉴스 조은장입니다. 한국산 발사체에 한국산 인공위성을 탑재한 누리호가 실전 발사에 성공하고 위성 8기를 모두 분리해 궤도에 올렸다고 한국 정부가 밝혔습니다. 한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KSLV-2가 25일 3차 발사에서 목표 고도 550km에 도달해 주탑재 위성인 차세대 소형 위성 2호를 비롯한 탑재 위성 8기 모두 계획된 궤도에 안착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또 누리호는 이날 오후 6시 24분 발사된 뒤 125초 후 1단을 분리하고 2분여 뒤 2단을 성공적으로 분리했으며 이후로도 정상 비행을 이어가다 13분 만에 목표 고도인 550km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이번 발사의 목적인 실용급 위성인 차세대 소형 위성 2호 분리와 나머지 위성들을 모두 분리하는 데 성공했으며 대전 카이스트 지상국과의 위성 교신도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누리호 발사 관계자들과 화상으로 연결해 발사 성공을 축하하고 입장문을 통해 자체 제작한 위성을 자체 제작한 발사체 탑재해 우주 궤도에 올린 나라는 미국과 프랑스, 일본, 러시아, 중국, 인도밖에 없다면서 한국이 우주 강국 G7에 진입했음을 선언하는 신호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2차 때는 실험용 위성을 탑재했지만 이번 발사는 우리 실용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안착시키고 가동을 시킨다는 면에서 아주 큰 의미가 있다며 이제 선진국에서도 한국의 우주과학기술과 관련해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을 하기 위해 많은 제안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군과 한국군이 경기도 포천 휴전선 인근 지역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연합합동 화력 경멸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25일 이번 훈련에는 F-35A 스텔스 전투기와 AH-64 아파치 공격 헬기, K-2 전차와 K-21 장갑차, 천무 등 다연장 로켓포를 비롯해 주한미군의 F-16 전투기와 A-10 공격기 등 대표적인 기동 화력 전력이 대거 동원돼 다음 달 15일까지 5차례 훈련이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훈련은 힘에 의한 평화 구현을 위한 미한동맹의 압도적인 첨단 군사 능력 시현을 주제로 진행되며 미한 연합전력과 육해공 합동전력이 최신 무기를 동원해 적 도발 시 응징 경멸 능력을 과시하는 일종의 화력 시범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어 미한동맹 70주년과 한국군 건군 75주년을 맞아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 이번 훈련은 1, 2부로 나누어서 1부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 및 공격 격퇴 훈련이 2부에서는 반격 작전이 진행됐으며 훈련에는 공개 모집한 국민 참관단 300명 등 2천여 명이 참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책의 사드 배치에 근거가 된 한미 상호방위 조약이 위헌이라며 한국 성주와 김천의 일부 주민들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전원일치 의견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한국 헌법재판소는 25일 한미 상호방위 조약과 주한미군 지휘협정 소파의 일부 조항에 대해 일부 성주와 김천 주민 392명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대해 헌법소원에 발단이 된 행정소송의 각하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기 때문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재판의 전체성을 갖추지 못해 부적합하다고 지적하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습니다. 한미상호방위 조약 4조는 상호합의하에 주한미군을 한국의 영토에 배치하는 권리를 한국은 허락하고 미국은 이를 수락한다고 돼 있고 소파는 이에 따라 미군이 한국 내 시설과 구역의 사용을 공여받고 구체적 내용은 양국 정부가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북한이 중국 대학 등과 과학 협력을 지속하면서 공동 논문을 발표한 사례가 지난해에 비해 3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OA가 전세계 논문 관련 웹사이트인 사이언스 다이렉트에서 올해 현재까지 북한 연구진과 중국 등 제3국의 연구진이 공동으로 작업한 논문을 검색한 결과 최소 31편이 올해 국제 학술지에 게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러시아와 독일 프랑스 연구진이 북한 연구진과 작성한 논문 3편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북한과 중국 연구진의 공동 결과물입니다. 전체 31편의 논문에서 북한 연구진은 모두 43명이 확인됐는데 이 중 17명은 북한 대학 또는 평양소재 연구기관 소속이었으며 나머지 26명은 중국 대학에 적을 두고 있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광명성 4호 발사에 따른 결의 2270호와 이후 2321호에서 첨단재료공학과 화학공학, 기계공학, 전기공학, 산업공학 등 여러 공학 분야에서 북한과 제3국 간 협력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